How are you? 오늘의 꿀만레기 존잼스님의 스키빈톨렛 VS Among Us 꿀잼 며칠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아우 시작부터 힘을 잔뜩 주고 있는데? 어 뭐야? 저기... 변기씨? 변기를 좀 잘못 고르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안 좋네요 이리 와! 어! 살아있는 변기라니! 네이저검으로 일단은 잡아내긴 했는데 이야 바깥을 나가보니 변기맨들이 이 세상을 침묵한 상태입니다 어라? 왜 쳐다봐 오지마! 오지마! 어때? 와! 친구들이 구하러 왔어요 나이스! 믿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 변기들이 계속 붙여오는 상황이에요 어딘가에 지금 구조 요청을 하는 건가? 자 최대한 잡아놓기 잡아보긴 하는데? 하늘에 나는 비행변기까지 등장 오우! 쪼꼬미! 변기들까지 소환해가지고 난리 났는데 야 이게 노랑이가 이거 전투력이 상당한데? 너무 멋있어 이거 오우! 핵로켓변기까지 나왔어요 얘 그 파괴력이 말도 안 됐었잖아요 원작에서 자 어떻게든 물 내려가지고 일단 처리하는데 성공했고 거기에다가 뭐야 이 글리치 변기 제가 음속의 변기라고 이름 붙인 그 완전 신속의 변기인데요 역시 폭도 이걸 감당 못해요 아 뭐야 아 일단은 빨아내는데 성공했는데 아이고 빨간까지 잡혀버렸어요 주위토일렛 등장 레이저 무비고 피해주고 오이 이리와 역시 지토일렛 보스급이라 쉽게 처리하기 힘들어요 오오오 탈피코아 카메라 군단의 등장 음파고격 아오 승리 자 다음은 아 이번에도 노랑이가 시원하게 한번 싸야될 것 같아요 화장실 화장실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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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계세요 아 아 아 아 여기 피었다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린이 전용 아 어린이는 아니지만 급하니까 일단 짜란 실례하겠습니다 여기는 비었네 아 춤출 시간이 없어 어 이곳에는 핵중쟁이 벌어졌다 오우 쌀뻔했네 어휴 아 이제 안다 어 알아 뭐야 뭐야 아 아 아 잠깐 변기체로 날아가버렸는데요 아 왜 안빠져 자자자자자자자자 변기들과 지금 카메라 군단 대치중인데요 저 반대편은 또 어이 거기는 지원 안가고 뭐하고있어 빨리 움직여 임마 어 가라고 어 어 얼떨결에 지금 변기 군단에 합류해버린 노랑인데요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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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도 카메라 군단 터진다 아니구나 얘네 스피커구나 스피커맨이었네 자 스피커맨들이 좀 분투해보지만 아 이거 숫자 싸움이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잘 싸워주고 있어 아 역시 오케이 이 세상은 우리 변기가 지배한다 야야야 노랑아 들킨다 일단 너도 빨리 변기인척 하고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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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티비우먼 우와 야 이제는 변기인척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오 스피커와 티비의 파자공격 콜라보 어택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잠깐만요 나와봐 아 나 아니야 나 변기 아니라고 하하 띠띠 빵빵 어이 친구들 구하러 왔어 에쿠즈은 티비우먼이랑 스피커맨들만 당했는데 하하 왜 이제서야 구하러 온거야 이게 저 하마따로 죽을 뻔했잖아 어이 출발 저저저저저저저 변기들을 마구마구 습뽁해 오고요 어 뭐야 저거 바나나 캣 아니야? 야 아 이거 그 바나나 변기구나 어이 어 뭐지? 잠깐만 어 왜 막았지? 왜왜왜왜왜 왜 아 차마 애기까지 이렇게 잡을 수 없다는 그런 뭐 동정심 때문에 막은 걸까요? 아 좋은 생각이야 자 옳지 옳지 착하다 아 아유 이거 완전 꿀귀염이었잖아 자 여기에다가 고양이 귀까지 달아주면 이거 완전 해피키즈네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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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설마 바나나 변기 구해줬다니 은혜 갔나요? 어이 이거 군단에 지원 공격 사alah 탑 좁 탑 탑 탑 야 이거 근데 스피커맨들도 잡는 거 보니까 딱히 스피커 진영도 그 같은 편은 아닌가 봐 어먹어 어스 입장에서 쫙 돌격! 땅땅땅 병기를 지켜라 여기 갑자기 병기 편이 되었어 오 노! 타이탄 스피커맨 등장! 얘는 좀 많이 빡셀 것 같은데요? 도망쳐! 병기 친구들! 아이고 아이고 등교에 숨었던 거 딱 걸려버렸네 안 돼! 우리 응애 병기! 무조건 지켜! 빨리 도망치자 잠깐! 멈춰있는 사이에 빠스런! 이야 하지만 쫓아옵니다 타이탄 스피커맨 조준하시고 로켓 반사! 이야 역시 타스맨 쉽게 당하지 않아요 노랑이가 열심히 어그로 끌어주고 로켓을 터트리니까 어우 위험하다 이런 또 레이싱 게임에서의 그 전통 국룰 무기죠 바나나 껍질 어택 바로 미끄러져서 본인 로켓의 사망 노랑이가 마무리 컷! 나아이스 자 다음은 장기들이 어! 어머머스 마을을 막 파괴하고 있어요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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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마요! 우리 어머머스 버스터드들이 싹 다 참아낸다 어머 으아! 새로운 경기 타입 등장 야 이거 난사해버리니까 막기가 쉽지 않은데 하지만 빨고 어택 욕은 못 참지 하이 빤딽이 고대로 드러나버리는데 어떻게 어! 저 조심 조심 아 어라 들켰어 선물률 이건 뭐 소우드 마스터인가요? 나 누랑이 검Fire 예에에이 글리지 토일렛 음소기만이 또 나왔구나 얘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성낫이란 말이죠 이동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얘는 어? 뭔세겟 자 우리 다같이 묶어서 허리케인 롤링 쏜다 와아 못 피하죠 어 일로와 오우 깔끔하게 잡았다 예이 아 근데 너무 돌았어 어허 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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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우 노우 전기톱병리는 또 막기 쉽지 않은데 아 나 소드 맞서 노랑이가 출력한... 안돼! 보라야! 이럴때는... 런! 이야! 떨렸... 하하하하 야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기 티비움은? 양각 잡히나요? 아아... 야 이번에는 티비움은 살려줬어! 텔레포트로! 잡았어! 잘가요! 뽕! 깔끔하게... 깔끔하게... 아아! 티비움은 또는 안 먼저요! 야! 전기토버 어디가서? 나 검신! 노랑이가 처리하러 왔다! 하하하하